네, 오늘의 시그널은 비슷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합니다. 저번에 유니드 BT플러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신고가를 갔죠. 그림이 아주 유사하죠. 물론 대비 무대, 대비한 거의 어떤 단계는 다릅니다. 유니드 BT플러스는 어떻게 대비했죠? 유니드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물론 가치 투자자들이 주로 다뤘지만 코로나19 때 또 굉장히 부각이 되어가지고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잖아요. 거기서 인적 분할이 되어서 나눠서 탄생된 아이고 얘는, 그렇죠? 비스토스는 스펙이 합병돼서 상장된 거예요. 스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모 일정이 없습니다. 무슨 공모가를 산정하고 경쟁률이 얼마가 없어요. 왜 그 뉴스가 없겠습니까? 스펙이 그대로 합병돼서 변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비한 건 틀린데 그림이 너무 유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률 중에 이런 그림들 밑바닥에서 다 훑은 다음에 바닥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이 기술적인 모습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유니드 BT플러스가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비스토스도 굉장히 유사하니까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냐? 내용은 지금 상황의 최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비스토스가 주로 만드는 게 지금 아이의 울음이 나와야 되는 아이의 울음이 터져야지만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백방이 안 되죠. 백약이 무효죠. 뭐를 각 지자체마다 별 제도가 다 있어요. 찾아보니까 별 영유아를 태어나기 위한 별 제도를 다 해도 안 돼요. 매년 줄고 있어요. 아이의 울음이 그치고 있어요. 지금 산부인과 아무도 지원 안 하잖아요. 다들 치대는 따로 있지만 의대 진학하면 전부 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지 제일 인기 없는 게 산부인과예요. 그다음에 인기 없는 게 소아청소년과. 둘 다 돈이 안 되고 3D니까. 그러니까 다들 피부과, 성형외과 개업하려고 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일반 전문의 따른 다음에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형외과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피부과는 다 진료를 하고 있어요. 다 피부과, 크림 처방하고 전부 다 보톡스 넣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잘 될 리가 없는데 그럼 비스토스는 왜 여기 가져왔느냐. 역발상이죠.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지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2월 30일 날 종합병원에서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떠냐면 100병상 이상, 그러니까 침실이 100개 이상에서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일단 3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는 3개를 필수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왜 이걸 골랐냐. 봐봐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부 다 인기가 없는데 이거. 전부 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3개는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3개를 고르는데 다 인기가 없는데 다 인기가 없어도 인기가 없는 애들 중에서도 또 키다리가 키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산부인과는 더 인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 다 인기가 없어도 산부인과가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모수로 박아버리자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산부인과는 넣어야 된다. 이게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포함해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개설해야 됩니다. 현행 법이 이래요. 그런데 박공원 아까 그 부분이에요. 제일 인기가 없는 4개 중에서 산부인과가 빠질 확률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생기면 정부의 제도에 도움을 받는 정부 지원 도움 저기가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죠. 태아 및 신생아 제품이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중에 거의 40%를 태아 신생아 제품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주로 하는 게 태아 건강을 측정하는 태아 심음 측정기, 그리고 태아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매출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환자 감시 장치입니다. 31%. 그러니까 환자가, 간호사가 없을 때 의사가 혹시 회진을 돌지 않을 때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감시라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아를 감시하고 환자를 감시하고 감시하는 장치들인데 그중에서 비중이 태아에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산부인과가 많아져야 되고 아이 울음이 그친 나라인데 아이 울음이 듣고 싶은 나라로 바꾸게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와야지만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면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만한 볼 수는 없다. 백약이 무효더라도 별 수단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물이 들어오면 마중물이 되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관점입니다. 비스토스는 정부의 신세와 관련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니드 비티플러스랑 아주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유니드 비티플러스도 만 원이라는 주가 그 벽에서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다가 여기를 뚫어버렸죠. 지금 이 비스토스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 유니드 비티플러스에서 만 원이 비스토스에서는 3,500원 라인과 비슷하죠. 여기서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혔어요. 이번에 도전하면 사전 오기입니다. 만약에 3,500원을 뚫는다면 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4,000원 그걸 뚫는다면 더 높은 모습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유니드 비티플러스의 기술적인 모습과 아주 유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 내용은 다른데 기술적인 유의성이 상당히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3,500원이 돌파가 되면 4,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은 아직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했겠죠. 정상적으로 정시 입시가 아니라 약간 저기로 들어온 거죠. 이 입시가 수시로 들어온 거, 수시나 아니면 특차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작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원 아래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1차 목표가 3,500원, 2차 목표가 4,000원 이상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스펙 합병을 한 비스토스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00원 이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